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. 알겠습니다. 가십시오. 8626번님 태연 누나 가지마 가지마 라고 어떻게 2시간 동안 가지마 가지마 3408번님 태연 누나 너무 귀여워요 예 그리고요 몇 살이니? 서른둘이에요 서른둘 죄송해요 46번님 태연은 나의 태양 태연은 나의 태양 들어가세요 이미지 노래만 부르시네요 자 이제 돌아가십니다. 안녕하세요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듣고 가세요 속속까지 바이바이 그냥 자버려요. 불 다 꺼놓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태연씨가 놀러왔네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이고 우리 남자 진짜 태연아 고맙다 고마워 진짜 네 자 1207님이 귀엽죠 다들 안녕하세요 자 자 조용해 주시고요